한양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기회. 채널H가 궁금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집중하세요. 우리가 만든 영상은 한양대학교 SNS 공식 계정과 채널H 계정에 올라가죠. 한양대학교 엘리베이터에 출연해본 사람? 그게 바로 저예요. 11월 7일부터 20일 자정까지 지원 받습니다. 채널H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프로필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URL을 이용해 11기 지원 양식을 받아보세요. 아나운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만한 곳이 없죠. 이렇게 넓은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의 끼를 발휘해보세요. 콘텐츠도 마찬가지 고급장비 짐이집까지 장비 걱정 없이 채널H에서 여러분의 끼를 발휘해보세요. 장학금과 총장 명의 임명장까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서울캠 한양인이라면 휴학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하홍보대사 활동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지원서를 벌써 다 썼어요. 이메일 접수할 땐 8명 꼭 확인하기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채널H 사업자 활동자는 2개의 터비의 짐을 통해 빌리어 부품을 받는다. 캠티브 콘텐츠가 되는 거에요.